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On Date Select, On Month Select, 그리고 On Year Select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이벤트들은 그리드뷰 컬럼의 인풋 타입이 캘린더일 때만 발생합니다. On Date Select는 날짜를 선택할 때 발생합니다. On Month Select는 월을 선택할 때 발생합니다. On Year Select는 연도를 선택할 때 발생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첫 번째 컬럼의 인풋 타입은 캘린더입니다. 두 번째 컬럼도 캘린더입니다. 세 번째 컬럼의 인풋 타입도 캘린더입니다. 그리드뷰를 우클릭하고 On Date Select, On Month Select, 그리고 On Year Select 이벤트를 선택하여 추가합니다. 각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Date Changed, Month Changed, 그리고 Year Changed라는 메시지를 얼렷으로 표시하는 코드를 추가했습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달력을 클릭한 후 날짜를 선택하면, On Date Select 이벤트가 발생하여 Date Changed 메시지가 표시됩니다. 달력을 클릭한 후 월을 선택하면, On Month Select 이벤트가 발생하여 Month Changed 메시지가 표시됩니다. 달력을 클릭한 후 연도를 선택하면, On Year Select 이벤트가 발생하여 Year Changed 메시지가 표시됩니다. 마지막으로 월을 다시 선택해 보겠습니다. Month Changed라는 메시지가 다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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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